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월 19일입니다 날짜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러분의 해외 투자 그리고 해외와 관련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빠짐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모든 산업의 쌀, 라이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반도체 얘기를 또 해드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인텔이라든지 AMD, AMD는 누군지 아시죠? 리사수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정말 세계를 선도할 이런 반도체 회사들 이 회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새로운 성장 동력들은 뭘 장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거니까요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여러분 이런 정보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여러분께 하나하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기분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어제 오늘 아니죠 이번 주 내내 제 계좌가 다 녹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2월 19일 저녁 미래 스테우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 프로님 우리 매니저님도 오늘은 제 기분에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중국 지수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중국 시장 먼저 시황 체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굳이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소폭 확산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조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감 가지고 있는 그 정도 군면인 것 같고 국내 시장도 오늘 약간 많이 밀렸다가 반대감 모습은 나왔는데 다행히 중국 시장은 상해 시장과 심천시장 그리고 항생 홍콩 시장 모두 다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상해 시장은 한 0.57% 정도 올라서 3,696포인트 끝났고요 거의 3,700포인트 수준이니까 그래도 최근 5년대 고점을 계속해서 깨면서 강세는 조금 이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 시장은 한 0.1% 정도 올라서 상해보다는 약간 약했지만 그래도 전이 많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 소폭 반등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왔고요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사실 종합지수 자체보다는 섹터별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섹터 외로 움직임에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상해종합지수권은 오르긴 했지만 사실 기존의 상승을 주도하던 주도주들 보통 블루칩이라고 부르는 대형주들은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섹터의 수급이나 시장의 색깔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몇 가지 요인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기관들의 차익실험의 물이 일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장악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중국 시장 내에서 기관들은 우량주 유지에 집중된 포트폴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오히려 약간 좀 다양한 넓은 섹터의 포트폴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기존 주도주 외에도 조금 넓은 영역의 뉴스와 섹터들을 조금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시장에 영향을 주면 뉴스도 조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미국에 좀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 공급망에 대해서 행정명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뉴스였던 것 같고 시장에도 영향이 되게 컸던 뉴스고요 그러니까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히토류를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절대적인 생산량을 갖고 있을 텐데 이 공급망에 대해서 행정명령 즉 수입을 그냥 지금 이 식으로 계속해서 되겠느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미국이 딴지를 건다는 거죠? 맞습니다 공급망 자체의 전면적인 검토라는 건데 이게 검토가 되면 간단하게 새 결정된 게 아니라 거의 100일에 걸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그 공급망 자체의 동맹국에 해당된 곳들에서는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거고 동맹국이 아닌 곳으로부터는 수요를 줄이게 될 건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의 반사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관련돼서는 중국이 최근에 해외양 외출이 조금 많았었다 보면 그걸 데미지를 좀 입는 그런 패턴 나왔습니다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는 그런데 중국이랑 우리가 경쟁입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이 아직은 경쟁력이 약하지만 많이 키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도체 굴기 자체가 약간 딜레이된 모습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 입장에는 사실 경쟁자가 약간 퇴보하는 듯한 형태가 나오니까 상당히 반사 수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후로는 행정명령 발동을 하게 되면 각 섹터에 대해서 공급망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100일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결국 조사라는 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서 수입망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동맹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 비중이 높게 되면 그 부분은 자립화시키거나 아니면 동맹국부터 수요를 하는 식으로 변경하게 되겠죠 그런 변화들이 좀 예고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의 중요한 뉴스 하나는 산하제한 관련 뉴스가 조금 있었는데 중국이 원래 한 명을 자녀만 하는 산하제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2016년도에 두 자녀를 허용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중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2019년 대비해서 1년 만에 15% 급감하는 모습 나오면서 오늘 뉴스 나온 게 산하제한 정책 자체를 좀 폐지할 수 있다 그런 뉴스가 조금 나와서 관료제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중국 같은 경우 만약에 산하제한을 풀면 지금도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워낙 바디 자체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아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기회를 좀 볼 수는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산하제한 정책 폐지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바로 작은 종목들 중에 유아 왕구용품이나 분유 종목들 이런 것들 급등하면서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요 작은 종목들이긴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분유 기업인 페인미 같은 종목들 10% 상한가 바로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왕구 기업인 고아왕구그룹 같은 종목들도 10% 상한가 바로 가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도 건강관리 업종까지도 산하제한 정책의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기대감 형성 대회의 그 섹터 전체가 약간 달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예전에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장난감 특히 조립식 광고라든지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철제 무슨 프레임 비슷한 걸로 로봇도 만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난감 같은 건 거의 안 만들죠? 다 중국에서 만들죠? 브랜드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꽤 있고요 손오공이나 이런 브랜드들은 가지고 싶고 제조 공정 자체는 당연히 생산 원가 때문에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은 사실 미국발 영향을 조금 안 좋게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 크게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미국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불매 관련 움직임이 나오면서 용기실리콘도 오늘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통일도 한 5.7% 정도 하락해서 사실 중국을 대표하는 태양광 밸류체인들이 같이 좀 데미지 입는 모습이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 행정명령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 쪽 매출 비중이 조금 높았던 종목들 특히나 리튬 관련 기업, 강봉 리튬, 천재 리튬 이런 종목들이 5%, 7%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최근에 금속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상승 패턴이 좋게 나오는 모습에서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경계감을 키우는 패턴이었고 배터리 분리막 1위 기업인 창신신 소재도 7% 이상 급락해서 배터리 관련 제인들도 다 같이 조금 데미지 입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게 중요한 뉴스인 이유는 사실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나오고 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떤 형태로 갈까에 대한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이든은 확실히 조금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좀 전략적으로 중국의 아픈 곳을 잘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중국 시장에는 미국의 영향이 유독 좀 컸던 시장의 큰 폭의 전쟁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샤오미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까? 네 오늘 홍콩 시장에서는 샤오미가 조금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샤오미가 사실 하루 종일 큰 변동소 없이 거래가 되다가 장 마감하기 30분 전 한국 시간으로 4시 30분에 갑자기 12% 급등했는데 12%요? 네 갑자기 급등했는데 뉴스 나왔던 게 자동차 제조업에 진출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아서 갑자기 많이 오는 모습이었고 샤오미 자동차? 샤오미가 사실 저희한테는 약간 휴대폰 충전기 이런 생활가전 작은 것들로 약간 유명해져 있는데 그렇죠 보조배터리랑 아마 체중계 맞습니다 이쪽으로 아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생활가전적 이미지인데 자동차 조회가 나오면서 갑자기 기대가 많이 모으는 모습이었고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차액실험 매물 나오면서 종가는 6% 정도로 끝나긴 했는데 장 막판 랠리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농업 섹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최근에 농업 섹터 많이 오르는 이야기 계속 있었는데 오늘도 사실 섹터로는 농업 섹터가 5% 이상 올라서 단일 섹터 중에는 가장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섹터가 5%가 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중에 상하가 간 종목 7% 8% 오른 종목 많이 있었고 최근에 농업 관련 움직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농업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가 많이 오르는 모습은 중국만의 트렌드는 아니고 미국, 중국 공이 가는 모습이라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농업 섹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섹터는 아니긴 한데 중국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게 중국 인구 중에 아직도 5억 5천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중국 입장에 농업은 꽤 많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업 관련한 정책들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체크 드렸던 내용 중에 최근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기상이유가, 이상기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곡물의 생산량 자체가 조금 계속 처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통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유통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지자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는 실제로 밀 같은 거나 쌀 같은 곡물들을 많이 생산한 국가들이 수출 제한을 통해서 자국의 농산물 재구를 확보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농산물 가격을 많이 자극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도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곡물에 대해서 투자하는 상품에 관심을 조금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옥수수 네, 맞습니다 옥수수 대도미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2월 3일 아마 첫 방송할 때도 옥수수 관련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 찰옥수수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저는 모든 걸 다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대학 찰옥수 실제로 이제 곡물 쪽 트렌드가 나왔다 보니까 곡물 관련 제도 많이 움직였고 대표적인 종목들 대북농 같은 종목들이 오늘 8.5% 많이 오른 모습이었고 곡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돈육 가격도 같이 자극받는 모습이고 목원식품 같은 종목도 오늘 6%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돈육 관련주예요? 돼지고기? 네, 목원식품은 돈육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곡류 쪽 시장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 좀 전해드렸고 그럼 어떻게 이번에 이제 유럽으로 슬쩍 가볼까요? 네, 유럽 시장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놓친 게 뭐죠? 네, 최근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전략으로 많이 검토하고 계신 게 DBA라는 ETF를 국내에서도 많이들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DBA? 네, DBA 그러니까 곡물 10가지 정도의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보통 곡물 ETF라고 하는 대표 ETF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팁은 곡물을 활용하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 게 DBA 같은 경우에는 곡물 자체의 가격을 추종하는 선물을 보유하고 있는 ETF고요 그거랑 같이 고려해 보실 만한 게 MOO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농업과 관련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은 ETF인데 이게 이제 이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곡물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고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그 선물 가격 자체를 추종하는 ETF를 편입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계속해서 ETF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롤오버 비용이라는 건 보통 3개월 후에 선물 가격을 추종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달이 되면 그 다음 달의 선물로 계속해서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3개월 후에 선물해서 4개월 후 선물, 5개월 후 선물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는데 그 선물과 선물 사이의 가격 갭이 롤오버 비용이라고 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DBA 같은 경우도 매달 롤오버를 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는 비용의 부담이 조금 있는 전략이고 반면에 MOO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편입해 놨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DBA보다는 약간은 더 스마트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오버 비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3월물을 내가 사놨다고 쳤을 때 원래 3월물을 사놨으면 3월에 내가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렇게 하긴 당연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3월물 거를 4월물 걸로 바로 이전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3월물을 청산하고 4월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3월물을 3월물보다 4월이 가격이 비싸게 되면 싼 걸 팔고 비싼 걸 사야 되는 패턴이 나오는 거고 더 큰 부분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어버리면 선물 가격 사이에 갭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을 때는 3월물 4월물 가격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데 많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3월 4월 5월물 사이에 갭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롤오버 비용이 커지는 구조거든요 그럼 실제로 큰 폭으로 상승해도 롤오버 비용 때문에 그 상승을 못 가져올 수 있어서 과거에도 원유 상승 구간 같을 때 원유 선물을 직접 투자한 전략보다는 원유 상승했을 때 마진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투자한 전략이 더 우월한 전략이었고 그러한 일들을 활용하면 DBA보다는 MOO가 조금 더 우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게 DBA라는 혹은 MOO라는 농산물 ETF가 요즘 거래량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 맞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시장 실시간 거래되고 있어서 체크하겠는데 오늘 유럽 시장 오랜만에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을 조금 모으는 모습이고요 유로스탁스 지금 0.8% 정도 오르고 있고 프랑스 0.7% 이탈리아 0.7% 정도 오르고 있고 시장이 최근에 많이 조용했던 시장인데 조용했던 유럽 시장 치고는 조금 많이 오르는 그래도 상대적 강세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지만 새롭게 PMI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 PMI 지표라는 건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주문이나 생산 같은 기업 활동을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하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인데 제조업 부문에서 좀 양호하게 나온 것 같고요 기업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매크로 지표가 조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상황도 많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오늘 오랜만에 상승 출발하는 하루가 될 것 같은 게 S&P 500 기준으로 선물 0.4% 정도 오르고 있고요 라스닥 0.6% 정도 오르고 있어서 최근에 연이틀 계속 하락 출발해서 후반전에 약간 메이크업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약간 강한 출발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관련해서는 최근에 연준의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것 같고 저도 역시도 매크로를 자꾸 체크하다 보니까 최근 미국 시장 혹은 매크로 시장의 거시 환경에 대한 자료를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자료들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이 우려하는 건 금리가 올랐을 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이 오게 될 건데 그게 어느 정도로 레벨에서 강한 충격을 예측하려는 것 같고 시장에 얘기 나오는 건 10년 매일 기준 2% 전후가 될 것 같다 그 정도 예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미국의 정책의사결정권자 보통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대통령 바이든 그리고 제롬 파월 그리고 제니 갤런 의사결정의 주체들 3명이 모두가 다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거든요 많이 표현한 대로 비둘기적인 상황인데 정책의사결정권자들 자체가 시장이 워낙 친화적인 인물들이라서 길게 봤을 때 정책 효과 플러스 경기 회복 초입이라는 면을 봤을 때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그래도 좀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까 조금 낙관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제니 갤런이나 파월은 몰라도 바이든은 그래도 좀 아주 큰 대기업이라든지 월가의 이런 무슨 투자은행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부정적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진 않나요? 1차적으로 요즘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시장의 색깔이 기존 주도주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약간 수급이 확산된 패턴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주도주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유익한 인물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의 규모나 정책의사결정의 기준을 봤을 때는 시장 전체에 옮기는 조금 데워줄 수 있는 시장 전체로는 조금 친화적이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메가나 팡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IT 공룡들에는 약간 위협적일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시장의 색깔 변화는 나올 수 있지만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조금 우호적인 리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사실 금리의 가격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도 매크로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 예측에 많이 관심을 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의 방향성 예측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자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잘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고 결국은 투자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깊게 볼 건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 요즘 매크로에 대한 관심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정도만 뉴스플로를 업데이트하고 그 외에는 사실 더 좋은 투자자의 상을 고민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전략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공부할 필요는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럽 그리고 미국 상황 또 중국 시장 마감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최용석 매니저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사실 시장이 최근에 약간은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불안하기도 약간 지루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 또 하락변동성이 약간 크게 나온 모습마다 약간 긴장하게 된 그런 하루였는데 다음 주에 조금 희망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잘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금요일 오늘까지 잘 도와주신 미래세 대우 대치 WM에 대치 WM에도 손님들이 많이 좀 오시죠? 굉장히 분비입니다 굉장히 분비입니까? 네 굉장히 분비입니다 또 돈 많은 사람만 넘어져 대우해 주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반도체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